상패, 초대패 만들어오려고 고생 많으셔서 박수 한번 주세요. 상패 3장을 만들어오셨어요. 찬주를 또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동화 작사가 하시고 한우나 김동화 선생님께서 우리 오 선생님 보약을 이렇게 두첩을 지어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 선생님이 날로 변강해 줄 겁니다. 자 가는 연 잘 보내고 오는 연 잘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오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오미로 사랑의 송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누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우리 송희순 여사님 어디 계세요? 송희순 여사님 어디 계세요? 송희순 여사님 나오십시오. 바둑의 여왕이시오. 바둑. 바둑. 아주 바둑을 잘 드시는데 예 어서오세요. 바둑 아마 4단이야. 아마 4단. 예예. 자 노래. 예예. 노래 한번 하십시오. 천 년을 빌려준다면? 예. 천 년을 어디다 쓰신다고? 바둑의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왕. 예예예. 천 년을 빌려주신다면? 장난같아. 너는 왜 귀찮아 안 되겠어? 예예. ㅇ 예예. 예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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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